이 공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그런 목적이나 내용들을 들을 때에는 쉽게 공감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왜 서울이라고 하는 한 공간에 최초 모델이자 거점 모델로서 혁신 공간이 있어야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것이 필요하니까 이라고 하는 답 외에는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 놓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선 기존의 정부기관이 있어서 이용에 불편했던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 공간이 비워짐으로써 기대했던 여러 가지 도시공간의 효과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처음부터 내재된 어떤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의 슬라이드인데요. 그 위에 보이는 저 조감도가 서울시가 2015년에 발표했던 공간 활용 계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면 한편에는 관광호텔, 왜냐하면 여기 주변 길이 산을 오르는 등산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길이다 보니까 이 공간에 관광호텔이 만들어지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곳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유치가 되면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이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이 나오게 된 밑바탕에는 이 공간이 서울의 다른 공간에 비해서 저개발되었어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 가치에 비해서 공간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저개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공간의 가치를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틀에서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 정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공간의 상당수를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의 지원체계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중간지원조직 이렇게 부르는 기관들이 그 안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 공간은 행정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공간으로서 표방을 했지만 사실 절반 정도는 행정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소위 행정업무 공간에 갖고 왔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놓여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이 공간에 대한 감각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공간의 활용 자체가 소위 임대 방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과 이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임차와 임대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성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같이 운영하는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고 이쪽은 공간을 빌려주는 사람, 이쪽은 공간을 쓰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어떤 서비스들 공간 관리의 서비스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을 빌려 쓰는 사람에게 요구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또 부과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간에 이렇게 중층화되어 있는 목적이 이렇게 중복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공간이 갖고 있는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점점점 휘발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 혁신성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고민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이 공간 내에서 소위 행정 목적으로 사용됐던 공간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전체 큰 틀에 있는 데는 여기 글씨가 써져 있는 곳들을 대부분 중간 지원 조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간의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불리는 행정기관이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특징이고요. 안타까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 과정에서 이 공간 사용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감사 결과 이 공간 사용에 굉장히 부적절한 부분이 37건이나 지적이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이 감사의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 공간의 굉장히 우호적인 서울시정 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소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2018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공간 사용과 관련돼서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조금 이렇게 온화하게 혹은 온정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공간 사용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서울에 이런 혁신 공간이 필요해라고 하는 정당성은 일단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는 얘기로 계속 반복돼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상식하고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왜 다른 공간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만 약간 특혜로 보여지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라고 하는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감사 결과 이후부터 이 혁신파크라고 하는 공간은 공간은 더 공식적인 공간이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혁신공간이라는 맥락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이 가능할 정도의 여지가 있었다면 2018년 감사 이후부터는 이 공간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규칙과 규정에 의한 활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더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공간에 대한 일종의 성과 지표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제시를 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서울시가 이 혁신파크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성과 지표는 공간을 이용하는 건수와 관련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단체 지원 건수라고 하는 것이 성과 지표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참여 기관 수,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 지표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혁신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기존에 익숙했던 평가 기준으로부터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른 기준을 갖고 이 사회의 혁신성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서울시라고 하는 행정조직에서는 혁신파크 죄송합니다. 혁신파크의 성과를 일종의 지원사업의 건수나 혹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단체의 수로 그것을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공간을 혁신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혁신적 사용의 신뢰를 만들어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서울시 행정도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혁신성을 파악할 것이냐라고 하는 행정 내부의 기준도 갖추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의 기준으로서도 부재했고 공간의 실제 사용 사례에서도 부재했던 것이 현재 혁신파크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그런 현상이 왜 벌어졌지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 부분이 여기에 있는 토론자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지혜를 구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될 때 몇 가지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를테면 첫 번째는 행정에서는 끊임없이 순수한 시민을 찾는 욕구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순수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한국의 행정에서 보여지는 일종의 방언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시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시민이라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거나 혹은 시민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얘기하는 순수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집단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이 정책에 등장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혁신 공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혁신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은 다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여지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첫 번째 갈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구체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 공간에서 고민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대상이 되게 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 혁신의 대상으로서 지역 문제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혁신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혁신 주제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큰 주제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큰 범위에서의 에너지 전환이지 이 혁신파크가 마주하고 있는 재래시장 내에서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로컬 이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더라도 그 로컬이 도대체 어디야?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현장성이 사라진 로컬 이슈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위에 보면 이노베이션 액터라고 해서 실제로 한국의 혁신그룹들이 시민사회 영역에 있을 때에는 시민들의 어떤 항의 행동,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직하면서 그런 것들을 공공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즉 혁신하시오 라고 하는 운동의 구호들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혁신파크의 경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혁신 주체들이 행정 내부로 즉 공공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위치로 가는 순간에 위에서 보여줬던 시민들의 요구를 튕겨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행정자원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들에게 자원을 나눠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시민들의 욕구들을 받아서 그것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제도화된 혁신제도 내에서는 또 높은 수준의 제도화가 될수록 오히려 시민들과 대항하는 형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커먼즈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저 행정자원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배타성과 관련된 질문을 커먼즈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던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것을 분배할 것이냐 그리고 그 분배의 정당성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했을 때 소위 혁신파크 방식의 모델은 행정화된 전달체계를 통해서 분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모델을 따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혁신파크라고 하는 공간 자체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는 혁신정책이라고 하는 것 역시도 좀 다르게 개념화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혁신 자체를 커머닝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안 드리는 내용들이 이 여섯 가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쿼팅이라고 하는 방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도시공간에서의 점유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양해에 의해서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커먼즈라고 하는 것이 일주의 필요에 의한 구성이라고 하면 그 필요는 실제로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 스쿼팅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일반적인 전략으로서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기록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혁신과 관련된 특히 혁신정책과 관련된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는 한국의 혁신정책의 실험이 지나치게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험하고 시도했던 사람들의 개인적 경험으로 그런 것들이 남아져 있고 그것이 공동체의 공동학습이나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공동의 기억 혹은 공동의 경험으로 만들 거냐라고 하는 고민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공간의 분할과 사용을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관리체계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나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규칙이나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커먼즈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서울혁신파크의 실패라고 하는 게 단순히 아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의 의미로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능성을 찾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새롭게 가능성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선행 사례로서 예시적인 정치의 사례로서 좀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기 있는 패널 분들과 그다음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2시 25분인데 이제 토론을 해주실 두 분께 저는 10분씩 드려서 말씀을 먼저 듣고 그다음에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리하기보다는 이 발표자의 발표가 싣기 전에 빨리 말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나옵니까? 네. 저는 정교양이라고 합니다. 그 발표하신 분이 말씀하신 경의선 공유지 운동도 함께 했고 사실 혁신파크도 꽤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하고 평가를 한 적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마도 저는 발표자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규칙과 규범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사실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아마 발생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 최근에 여기를 개발한다고 하고 나서 반대하는 시민 모임 단체 같은 게 만들어졌고 거기서도 당연히 공공성을 주장하고 지금 그거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지금 시정부도 다 공공성을 얘기하고 이전에 혁신파크를 만들었던 정부도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공공성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성이 뭔지가 물론 그 경합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고 사실은 논의했었으면 사실 그 공공성이 뭐라고 규정할 수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잠깐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의 기사를 잠깐 찾아봤어요. 일단 지금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서울시의 미래공간기획관이라는 분이 작년에 개발을 앞두고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곳이 서울에서 활용 가능한 시유지 중에 최대 규모인데 10년간 일부 단체에 의해서 저위도로 이용되면서 부지 잠재력에 걸맞지 않게 거점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동한 내용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부동산처럼 보고 있는 거죠. 시의 입장이라는 게 부동산으로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얼만큼 이익을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전 박원순 시장이었을 때 혁신파크를 만들기 전에 만들겠다고 발표한 2014년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혁신파크가 있던 은평구의 은평구청장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혁신파크를 만드는 의도가 뭐였냐면 서울혁신파크에 40개 대학과 산학협통연구와 벤처 등 창조경제타운을 조성할 계획이고 이곳에 젊은 사람들의 작업공간과 기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2,300개를 만들겠다가 처음 발표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없어지기 전에 혁신파크하고도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큰 이름이 뭐냐면 경제문화타운이에요. 박원순 시장이 얘기하는 건 창조경제타운이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출발은 거의 유사하고 물론 그 안에 세부 내용에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논의되지 않고 사실 특히나 요즘 은평구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 은평구와 별 관계없이 만들어졌고 시민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당시 은평구청장은 어쨌든 이게 은평구의 일이다. 은평구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처음 출발과 만들어진 결과물이 내용이 많이 달랐고 그리고 적어도 시민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게 잘 공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발을 앞두고 기사들에서 인근 주민분들한테 인터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역세권의 금사라기 땅에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개발 계획이 나와서 다행이다. 그리고 고밀도 개발이 가뜩이나 심각한 통일로의 교통체증만 키울 것이다라고 이건 물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내용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우리 차 막혀서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냥 공공의 용도의 토지나 공간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간에서 개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렇게 과밀로 개발하면 우리 교통체증 때문에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게 아마도 그동안 혁신파크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들은 사실은 거기에 개입할 수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시가 정해놓으면 정부가 정해놓으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결정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이미 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저거는 서울시가 소유한 중앙정부가 소유한 땅이고 저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별 상관없고 거기서부터 피해만 안 입으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혁신파크에 계신 분들과 그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첫 번째 모임의 역할로 내놓은 말이 뭐냐면 지난 8년간 서울혁신파크 운영에 대해서 즉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8년간 있었는데 사실 궁금한 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곳에서 하는 혁신활동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일이었는지를 사실을 설명해 왔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평가받았으면 적어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지금처럼의 태도를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만 중간중간이라도 이런 것들을 해왔었으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게 한국적 맥락에서 보면 보통 지금 시유지는 공유지, 법상으로는 공유지이고 아까 경유성 공유지처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건 국유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국공유지라고 부르고 그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법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법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분하거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 말로만 보면 굉장히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민간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이 거의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사실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금 국공유지 비율이 전체의 30%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쯤 되는데 그게 대한민국이 시작할 때 60%쯤 됐습니다. 전체의 60%가 국공유지였는데 그게 몇십 년간 계속해서 매각을 해왔기 때문에 30%만 남았어요. 절반을 팔았습니다. 계속 매각했고 그 매각한 비율 중에 23%를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고 7%를 지방정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방정부 지자체라고 하지만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은 편이고 여전히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그 안에 보통 공동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 그걸 커먼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먼즈 부분의 토지, 부동산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군사정권 시절에 그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부동산 같은 것들을 다 국유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특히 60년대, 70년대에 되게 빠르게 국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민들,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토지들이 다 국유화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국유화되어 있는 지금 땅들이고 그것들을 계속 빠르게 매각했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저렇게 혁신파크가 지금은 시가 소유한 땅처럼 되어 있지만 결국은 저게 한국적 상황에서는 커먼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의 행정을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 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거의 상업적 개발이라고 반대하지만 상업적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를 결정하면 거기에 맞게 가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쉽게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도서관, 여러분들 사시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산자락에 있거든요. 거기가 공기가 좋아서 산자락에 있는 게 아니라 공공에서 얘기하기에는 다 뭐냐면 토지가 없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산자락에다 한답니다. 그런데 하지만 혁신파크처럼 이렇게 그냥 역세권에 있고 교통이 좋은 공간들은 상업적으로 개발하고 파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아까 경의선 공유지도 마찬가지로 공덕역 근처에 있으니까 그게 공유지이고 시민들이 되게 잘 이용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매각하거나 상업적 개발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혁신파크가 애초에 질병관리청이 있을 때도 거기가 공간이 있었고 먼저 개발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해봤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공간대로 거기에서 놀아보기도 하고 축제도 해보고 그 공간에서 뭔가 일도 해보고 해보면서 이 공간은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이 적어도 몇 년을 해보고 그 점점 더 뭔가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막대한 비용들을 들여서 거기를 개발을 시작해놓고 거기에 맞게 사람들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되고 역시나 지금 개발하는 방식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안 하려면 적어도 아까 저 발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반의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는 열정적으로. 박수는 열정적으로. 정기현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 간략히 줄이면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이웃들에게 혁신을 의미화하지 못했다. 이거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행정이 관리하고 있는 커먼즈 그 규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행정이 그 커먼즈에 해당하는 시민들 공통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 듣겠습니다. 유원재 선생님 박수를 맞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뒤에 계속 사진이 떠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생긴 것과 다른 사진을 냈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신 분이 계셔서 사과드리고 왜 이렇게 옛날 사진을 냈냐고 그러셨는데 그게 오래된 사진은 아닌데 이게 다 기후위기랑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우경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팔레시아나 학사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상철 발제자의 내용들에 매우 많이 동의하는 편이고 또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사실 굉장히 짧은 문장 같지만 그 활동이 자원에 종속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성찰하고 서울시를 비판하고 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거기에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디스메시 가지고 있는 의제죠. 민주주의, 그 다음에 글로벌 시티젠십, 그리고 트랜스포머틱 에듀케이션이죠. 저는 전환적 배움, 변역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 언어로는 전환적 배움 이런 걸 이런 주제로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먼저 민주주의는 사실 오늘 주제로 김상철이 얘기하신 사역심파크는 그 사이트만을 이야기할 수 없고 사실은 거의 10년에 가까운 서울시 민선 5기, 6기, 7기에 이르는 그런 민주주의 정책의 제도와 혹은 사회혁신이라고 말씀하신 주로 당시의 서울시 정책 자체의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 사회혁신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그냥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회의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특히 21세기 2000년 이후에 한국 사회 시민사회, 사회운동이 축적해온 그 수많은 정책과 실험들이 제도화되는 과정 안에서 읽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성과와 한계, 문제점들이 같이 언급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실험과 노력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한 번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죠. 그 전과 후,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 서울시 정책에 미쳤던 한국 사회 정책의 지형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서울시 정책의 전과 후로 나눠질 텐데 가장 아쉬운 건 그것의 연속성들을 갖지 못하는 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뼈저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 아닌가. 그걸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 하나가 김상철 선생인데요. 여전히 그걸 리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설사와 많이 실패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우리 한계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잘 이루지 못했던 것.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위원회까지 만들어 갈 정도로 서울시가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전환적인 혁신적 실업을 했는데 그것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탑다운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충분히 사회나 도시에 축적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제도화하는 것에 형식 민주주의에 너무 집착했고 그것들을 실질화하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민주주의라는 건 형식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울혁신파크를 비롯해서 서울혁신파크라는 게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보이지만 시민청, 미래청 이런 되게 혁신적인 개념이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많이 거기에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들이 호응했고 흥분했었고 사실은 또 감동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화된 것이 아니라 좀 앙상하게 형식화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다 상호 비판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 실질화라는 고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로컬, 서울 아니든 밖이든 로컬, 우리 일상성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태신 촛불을 든 이후에 한국사회 민주주의나 사회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컬일 거다, 풀뿌리일 거다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린 여전히 정당 민주주의부터 시민운동까지 일상과 풀뿌리에서는 굉장히 무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혁신이라는 것들이 낙하 선청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여기서는 글로벌 스티이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우리가 세계시민이나 이런 수준에서 볼 게 아니라 저는 일종의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과 관계성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실 혁신파크 안에 엄청나게 많은 지구적 차원의 고민과 아젠다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기후기 많을 것도 없고 아시는 것처럼 50플러스처럼 고령사회라든지 인구구조의 변화의 문제, 청년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 마을, 커뮤니티의 문제, 젠더의 문제, 많은 것들이 등장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나 한국적으로 부문화되고 사업화된 게 문제예요. 그게 활동이 종속되어 뜻인 건데 그 활동의 가치들이 거시적인 맥락의 전략, 통합 이런 것만이 아니라 연결성들을 갖지 못했고 그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가치 있는 저는 컨퍼런스, 글로벌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었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실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의 하나의 이 도시라든지 기조발찌에서 박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시의 전환이라는 그런 어떤 세계관, 이 도시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세계관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아주 파편하자는 사업으로만 앙상하게 거기에 대한 아까 말한 평가지표라는 것들은 그런 세계관이라든지 방향성이 없는 평가지표들 얼마나 왔어? 결국 이거밖에 남는 게 없는? 얼마나 왔어? 얼마나 보도됐어?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계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얼마나 깎였어? 센터 운영비 얼마나 깎였어? 이 정도 수준 외에 하나의 도시의 변화라는 세계관을 우리가 오히려 더 사업이 활성화될수록 이해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의 굉장히 대표적인 상징성이 저는 서울시가 성소유자 문제 같은 거에 대한 입장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인권위원회도 중요하고 도시혁신 이런 걸 다 했는데 글로벌 스탠다드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이미 서울에서도 일상화된 그런 OTT만 틀면 다 나오는 그런 섹슈얼리티나 젠더 문제나 이런 LGBT 문제들에 대해서 결국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잖아요. 글로벌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합인데도 이런 것들이 그 앙상한 세계관들이 보여줬던 사업으로만 구현됐던 것들이고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지금 생태 문명의 전환이라든지 생태 문명이라든지 이런 전환적 시기에 앞으로 우리의 실험에서 훨씬 중요한 것들 아닐까 이런 동시대 행성적 차원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가 시민의 힘을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세계관이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한 거고 그런 기존의 민주화에서 만들었던 세계관화가 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환적 배움이라고 이야기한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 구현되는 것, 활동이 탈각되지 않고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한국처럼 굉장히 강력한 국가주도와 행정주도의 관료주의가 일반화된 시스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주체들이 형성되고 등장하는 건데 제가 교육을 배움이란 번호로 바꾸고 싶었던 건 굉장히 많은 교육사업도 이루어졌죠. 사실 서울시 하는 모든 마을이나 있었는데 그 교육이라는 게 여전히 개몽적이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커먼즈 커머닝 이야기할 때 공통감각이라든지 오전에 또 박변수님 세션에서 인상적으로 바이오폴리티컬이라고 표현하신 어떤 감각적, 생태적, 생명정치 이런 것들이 전혀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냥 계속 학습하고 커리큘럼은 돌아가는데 실제로 그 당사자 주체들의 배움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자는 게 큰 한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화와 관련된 게 여기서 문화는 문화 분야, 문화 예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커먼즈나 커머닝의 태도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놓쳤던 것들은 저는 그 연결성과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이 누구도 사실은 시간 정책, 그냥 느리게 가자 이런 용도의 설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속도와 시간이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과 협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아젠다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커먼즈의 시간이 없었다. 커머닝의 시간은 없었다. 행정의 시간, 선거의 시간, 정무의 시간은 있었지만 사실은 커머닝이라는 시간이 없었고 그 시간 정책들이 우리에게 필요, 한국은 더욱더 유럽이나 다른 일본이란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사회혁신 정책의 핵심, 커머닝 정책의 핵심이 시간 정책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쌓아져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탁탁탁 맞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플로우에 계신 청중분들께 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토론자분들의 말씀에 덧붙여서 시간을 저기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발표 그리고 토론 잘 들었고요. 저도 되게 많은 부분 공감을 했고 또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행정학, 잘 모르지만 행정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진짜 행정체계 안에서 사실 문제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김상철 선생님이나 나머지 토론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이 공감이 됐는데 지금 딱 들으면서 앞으로 사실은 중요한 게 상당히 경직성에서 벗어나서 저는 되게 유연한 사고와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행정체계 안에서 아까 시간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행정의 속도와 시간이라는 게 정말 혁신을 어떤 만들 수 있는 그런 속도와 시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행정체계 안에서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시민들이 모여서 뭔가 대안을 짜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상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해도 세컨드 찬스,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찬스를 계속 주면서 결국은 시간과 노력과 일종의 돈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유연성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은데 특히 또 거기다 플러사가 세계관, 정말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앞부분에 세계관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그냥 대면하자마자 so what? 뭐 어떻게 하라고 거걸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어찌됐건 행정체계 하나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선생님, 공무원 선생님들 설득해 나가고 어찌됐건 같이 어떤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그걸 시스템화할 건지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으로 고민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의무적으로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음 주에 김상철 선생님이 원래 하셔야 되는 발표를 하는데요. 그 발표가 지금 현재 은평구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 혁신파크 개발 정책에 대한 대안 마련하는 시민 모임이 구성이 돼 있고 저에게 대안을 위한 발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려운데 지금 김상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듣고 고민을 한 게 첫 번째 다 말씀하셨는데 첫째 이게 만약에 혁신파크가 물이나 산이나 구규지처럼 그야말로 양도 불가능한 어떤 커먼지라면 예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 김상철 선생님이 어느 정도 말씀을 했지만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조성이 된 거였고 이거를 서울시가 지금 다른 특정한 목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투기적 도시화 혹은 어쨌든 자기의 부를 늘릴 수 있다는 욕구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의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경향이 사실 높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이 드냐면 첫째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혁신파크 지금의 현상을 혁신파크의 현상 유지가 목적이냐 혁신파크를 지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의 개발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목적이냐가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제가 거기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지만 그렇게 대중들에게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저는 이거를 반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슬로건을 내면 무조건 좋은 지지를 받는다라는 방정식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저는 좀 약한 것 같고 오히려 오세훈 시장의 개발 정책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못 막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기가 되게 힘들어서 저는 그냥 두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는 수컷이 필요하다. 아까 김상철처럼 얘기했지만 점거가 필요한데 그 점거는 지금 혁신파크를 이용한 사람들을 마치 임대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듯이 하면 저는 그걸 지지를 못 받고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을 때까지 수컷을 한다. 그 타당한 답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물러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답이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뭐냐면 솔직히 이게 우리가 정치의 문제잖아요. 말씀들 하시지만 이 대의제 정치가 갖고 있는 즉 뭐냐면 한 번 도시개발을 하면 이게 철거하고 후퇴하기가 되게 힘든 정책이란 말이에요. 도시개발이.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중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점거와 동시에 저는 주민발이 주민조례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저희가 아까 예시적 정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거는 이 또 다른 사례가 있을 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가지고서 그들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럼 적어도 말씀드렸던 우리가 왜 실패했고 지금 현 정책이 뭐가 문제이고 그다음에 정치의 어떤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 정도는 남겨야 설령 이 공간이 나쁜 공간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다른 식의 연세된 어떤 나쁜 사례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렇게 주민조례나 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워낙에 전문가들이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 주민조례 이야기는 나중에 들으시고 죄송합니다. 또 다른 혹시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더 있는데 플로어에서 다른 질문을 하실 분이 또 있으실까요? 아니면 다른 커멘트를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고 혹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서 상철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이승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질문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관심이 있는 고민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기후위기 시기에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왔던 국가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 자체에 대한 질문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효과적이지 못하고 무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고 그걸 좀 더 좁히면 그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유능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한 그러니까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했던 소위 행정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관료주의라고 부르던 아니면 정부기관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들이 실제로 공공자원이라고 하는 사용을 독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들 혹은 규칙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는 데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전형적으로 경험적인 느낌인데 공무원들한테 공유자산 이를테면 재정이랄지 아니면 공공공간을 내 거라는 표현을 듣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 대해서 당신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 것을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론이나 혹은 개념에서는 사실은 그 질문은 성립되어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시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내 것이 아닌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파크 문제도 그렇지만 많은 공간에서 너 것과 내 것 누가 갖고 있느냐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 자체가 제한되는 경험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정말 다른 형태의 움직임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면 저는 혁신파크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용하자가 아니고 누구도 이용하지 못하게 시궁청에 밀어넣는 것도 우리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도 쓸 수 없게 제도적인 그리드락을 만들어서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의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헤쳐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부나 내지는 국가가 나쁘게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다른 형태에 대한 혹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료제와 관련된 고민하고 이 퍼블릭이라고 불리는 것의 속성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숙제가 남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좀 비슷한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경유성 공유주든 혁신파크든 사실 어느 지점에도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계획가 예를 들면 계획을 하는 단계든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의제기를 하던 시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경유성 공유주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스쿼팅 유일한 거의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면 정부가 그 시민 몇 안 되는 시민들한테 막대한 비용의 소송을 제기해서 하는 거죠. 그거를 감수하고 시민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그래도 스쿼팅이 제일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상 저희가 건축가라서 이런 공간들을 계획하거나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보통 하는 단계가 기본 구상이라는 걸 하고 기본 계획이라는 걸 하고 실행을 하는 단계가 있죠. 기본 구상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야 사실 이거와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혁신파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면 시 담당자한테 그 시민 모임에서 시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절차가 없으면 어떡합니? 라고 물어봤는데 시 담당자, 고위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은 저희가 그걸 안 들었지만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어쨌든 행정은 그게 예산이 수립돼야 계획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수립돼야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공간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실 그 사용자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 공무원들이 원하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또 그 공간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이 공간뿐만 아니라 다반사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사실은 정부 등 시 정부가 광역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야 됩니다. 은평구 녹번동에는 공간이 생기면 무슨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 시민들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돼? 녹지가 만들어져야 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광역의 장기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공간이 생기면 그걸로 만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광역 계획이 전혀 없고 느닷없이 생긴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와가지고 아 여기는 혁신파크야 여기는 무슨 타운이야 라고 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계속해서 그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뒤바뀌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본 구상 이전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행정 절차상에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가 원래 질병센터 질병청이 있었던 자리잖아요. 우리가 그 장소성을 질문하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저도 바로 앞에서 산 적이 있는데 은평구에 그런 장소성들을 토론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질병에 대한 장소성을 시작했지만 아마 굉장히 사회혁신적인 공간으로 남았을 겁니다. 우리가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 늘 말하는 그런 우파파불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사례들 그러면 왜 생태적이어야 되고 이런 질문도 있었다면 그 장소가 시장이 바뀐다고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런 얘기는 그때 당시도 했었죠. 했을 때 뭐라 하냐고 그런 부름과자 같은 얘기를 하냐. 언제 그거를 지금 시장 선고가 언제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마 저는 그게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이었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계속 시장이 바뀔 때마다 지금 사회혁신파크만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701치도 철거해야 된다. 동아일보 사설이 나오고 있고 이미 세훈상가는 오세훈 시장이 또 발표를 했고 이런 도시가 거의 아수라장이 되는 몇 년 주기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사실은 아까도 스카츠 말씀하셨지만 스카츠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정치적 점거의 문제 이전에 그 장소성에 대한 어떤 맥락과 자기주체성이 없으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지속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저는 사실은 이 성장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탈성장이라고 표현하던 어떤 생태 문명이라고 표현하던 이 도시 정책에 대한 방향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들에 아까 말한 그 혁신 정책이라고 우리가 심리안전쟁을 했던 것들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오래된 확신들이 있는 거죠. 준비된 확신들. 그게 구체적 제도화와 사업으로서는 어떻게 할지는 다른 문제지만 그 확신들을 저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 서울의 한 도시의 현재성 안에서도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든 제도적인 형태든 운동적인 형태든 담아낼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의 방법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방법은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의 콘텐츠의 건물들을 막 개발했거든요. 그 안에 건물을 막 짓고 공사도 돌격 공사를 하고 나눠주고 이런 걸 했었던 것들에 대한 한계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오세훈이냐 박원순이냐 혹은 기존에 했던 것과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지와 다른 우리가 커먼지라면 커먼지적인 관점에서 그 공간은 어떻게 사유되고 장소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정치적 정책적 사업으로 해석되는 것들의 원래 가치들을 좀 원래의 가치 혹은 앞으로의 가치를 얘기하는 시민들을 커먼이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실까요? 아 네 한 분 더 계시네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생이고요. 저는 되게 말랑말랑한 얘기를 조금만 더 덧붙이고 싶었고 좀 더 상상이 되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었어요. 사실 원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시간에 대한 관점을 저는 요즘 되게 깊게 고민하고 있는 주제라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었고 좀 그랬었는데 사실 되게 관료제적인 얘기 그리고 제도화된 얘기를 되게 많이 중요성을 언급을 많이 해주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관심이 있는 주제는 지역에서의 어떤 시간 그리고 어떤 르페브레가 말하는 리듬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직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전문적으로 제가 이해한 부분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상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혁신파크라는 것을 어떻게 지역에서의 좀 더 조응하고 더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툴로서 그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구성하고 있고 또 혁신파크에서 우리가 혁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공간이라는 자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도 함께 이제 리듬이라는 약간 더 말랑말랑한 개념으로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이제 어떤 제도화되고 좀 관료화된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고 또 같이 패널에서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방금 해주신 말씀은 첨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이후에 혹시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그 주제로 다시 다루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논의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저기 플로어에서 행정학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파크는 행정학 또는 조직이론 등에서 제도적 동형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관료주의라고 했던 그 장에 그렇지 않은 주체가 들어갔을 때 이러저러한 제도와 프랙티스와 관행들 때문에 조직 자체의 성격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비단 그 혁신파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인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 저는 여전히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일반화해서 좀 더 추상적인 얘기로 바꿔보면 혁신 자체를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이 질문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에서 이제 이 주제가 걸려 있는데 선생님들은 그것이 어떤 논의하고 연결이 되냐면 커먼즈하고 연결이 되면서 행정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적인 공통의 자산을 지금 행정이 다루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조직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은 항상 열려 있고 아마 사회마다 상황이 다를 거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질문은 항상 같이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자리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실패의 경험을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자체도 실은 큰 경험이었고 배움이었다고 저는 의미를 좀 다시 바꿔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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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